이 장소를 가슴 이름 모시겠습니다. 모로나마 오클로스 이름에 두 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름답습니다. 이쁘다 이쁘다. 코로나 코로나 대상 곳이 나 빨강이 피팔한 이유 네 뮤틱을 바란 이유는 모르나가 모르나가 정말로 모르시나가 빨간 매니큐 바른 이유 매니큐 바른 이유는 어떻게 말로 하나 지금 내 시점은 어떻게 표현하나 이제 마음은 산교실에 손을 잡아준다면 개인이 되었던데 모르나가 모르나가 정말로 모르시나가 고르나가 모르나가 고르나가 모르나가 대만 모르시나 빨간 매니큐 바른 이유 미니큐 바른 이유는 모르나가 모르나가 정말로 모르시나가 빨간 매니큐 바른 이유 미니큐 바른 이유는 어떻게 말로 하나 지금 내 시점은 어떻게 표현하나 이게 마음은 산교실에 손을 잡아준다면 매니큐 바른 이유는 모르나 모르나가 정말로 모르시나가 정말로 모르시나가 미니큐 바른 이유는 다이아몬 예 수고하셨습니다